와 얘들 미쳤네 씨발 와 얘들 미쳤냐 얘들? 아 미친새끼인가 봐 이새끼 왜이렇게 빠르 이속 씨발새끼 아 이속 존나 빨려 아 미친새끼인가 봐 이새끼 와 야 씨발 왜이렇게 빠르 나이스야 와 존나 많아 씨발 그 팀에 안막냐고? 무서운데 어떻게 씨발 질거 같은데 씨발 딱봐도 딱봐도 패싱이 도망이 씨발 도끼로 대가리 터질거 같은데 어?